미우새 이동우가 어른스러운 딸에 감동하는 모습을 보였다. 23일 오후 방송된 sbs 예능 프로그램 미운 우리 새끼에서는 박수홍이 마지막 라디오 방송을 앞둔 이동우를 만났다. 이날 박수홍은 이동우가 8년간 진행했던 라디오 방송의 마지막 날을 함께 했다. 계속해서 밝은 분위기 속에서 라디오 방송을 했지만 결국 마지막 인사를 하며 눈물을 보였다. 이동우는 마지막 방송을 함께 해준 김경식과 박수홍을 집으로 초대했다. 이동우는 식사자리에서 발병 후에 심정에 대해 들려줬다. 이동우는 처음 병을 알게 되었을 때 심하게 방황을 했다고 전했다. 이동우는 병을 알게 된 순간부터 아침부터 술을 마셨다고 했다. 이어 자신에게 일어난 비극적인 현실에 극단적인 생각까지 했었다고 털어놨다. 이동우는 자고 일어나면 보일 것이라며 자신에게 수없이 되뇌었다고 했다. 매일 술병이 늘어가는 상황에서도 이동우가 정신의 끈을 잡을 수 있었던 것은 곁에서 지켜준 가족이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동우는 발병 후 아내까지 뇌종양 수술을 받았다고 전에 가슴을 아프게 만들었다. 이동우는 아내가 수술을 받으며 귀 안쪽이 잘 들리지 않는다며 사실 일을 하면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동우는 현재 상황이 어쩔 수 없어 아내가 일을 하고 있다고 말에 안타깝게 했다. 식사 자리에는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온 딸지우가 함께 자리를 했다. 이동우의 딸지우는 버킷리스트로 아빠와의 유럽여행을 꼽았다. 이제 조금만 더 자라면 자신이 아빠를 케어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아빠와 유럽여행을 가고 싶다고 전했다. 딸의 어른스러운 모습에 이동우는 물론 박수홍까지 울컥하는 모습을 보였다. 계속해서 이동우는 마지막 방송 통보를 받고 딸에게 위로를 받았다고 했다. 이동우 딸은 아빠가 직업을 아예 잃어버리는 것도 아니다 라디오만 하는 것도 아니고 강연도 하고 제주도 많이 있다며 걱정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신동엽은 이동우 딸의 모습에 너무 철이 일찍 든 모습이 가슴이 아프다 뭔가 말로 형원하기 힘든 감정이 생긴다고 말했다. 한편 미우새는 엄마들이 화자가 돼 자식들 일상을 관찰하고 육아일기라는 장치를 통해 순간을 기록하는 프로그램이다. 매주 일요일 오후 9시 5분 방송된다. 이동우는 개그맨이자 1990년대 그룹 틴틴5 멤버로 활동하며 많은 인기를 얻었지만 이후 2004년 막막색 소변성증 진단을 받고 시력을 점차 잃기 시작. 2010년 실명 판정을 받고 활동을 중단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어 아내마저 뇌종양 판정을 받는 등 연이은 시련을 겪었던 이동우는 이날 힐링캠프에서 그간의 아픔과 희망을 이야기했습니다. 이동우는 과거의 아픔을 얘기하며 투병 당시가 결혼한 지 3개월밖에 되지 않았었다며 정말 증발해버리고 싶었던 때였고 딸 지우가 태어난 이후에도 정말 도망가고 싶었고 5년 동안은 술만 마셨던 것 같다고 고백했습니다. 이동우는 아내의 한마디 덕분에 살아날 수 있었다며 정말 많이 울었다. 그때 흘린 눈물은 희망의 눈물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날 녹화 방송에서 이동우는 예능감이 충만한 모습을 보였으며 아내는 패션 테러리스트, 딸 지우는 개그맨 딸답게 뛰어난 예능감을 선보였다는 등 이경규로부터 붕어빵 스카우트 제안까지 받았습니다. 이동우의 아픔과 희망 이동우 가족의 사랑과 희망이 공개될 힐링 캠프는 2014년 5월 5일 저녁에 방영됩니다. 아래 관련 사진 모았습니다. 이동우 아내는 주위에서는 나에게 이혼해야 하는 거 아니야 라고 나름 걱정도 해줬지만 사실 그런 걱정까지도 나에게는 사치스러웠다. 당시에는 그런 걸 고민할 때가 아니란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이동우 아내는 집으로 돌아오면 오빠, 남편 이동우, 가, 가만히 앉아있다. 그걸 보면서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은 저 사람일 텐데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결국 신혼 100일 때부터 이동우 아내는 남편을 위하여 대신 눈이 되어줍니다. 아마 보통 여자라면 당장 이혼했지 않았을까 하네요. 이후 이동우는 딸을 낳게 되었고 현재 이동우는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잘 살고 있죠. 이동우는 아내가 얼마나 예쁜 사람인지는 안다. 이미 실명전에 봤으니까 하지만 딸지우는 얼마나 예쁜지 딸의 얼굴을 5분만이라도 보고 싶다. 이동우의 바람이 정말 소박하면서 이루어지기 힘들기 때문에 더욱 더 마음이 뭉클해지는 것 같네요. 하루빨리 의학이 더 발전하여 이동우 눈이 떠졌으면 하네요. 한국 프로레슬러의 대부 이왕표가 틴틴5 출신 이동우에게 눈을 기증하겠다고 밝힌 사실이 재조명되고 있다. 한국 프로레슬링연맹 대표였던 이왕표는 지난해 9월 숨을 거뒀다. 그는 2013년 담낭암 수술을 받고 완치 판정을 받았으나 최근 암이 재발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생전 장기조직 기증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수술을 앞두고 시각장애인 개그맨 이동우에게 눈을 기증하겠다는 유언을 남기기도 했다. 하지만 막막 이식은 이뤄지지 않을 확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동우는 막막 색소변 성증이라는 질환을 알타 시력을 상실했다. 이 경우 막막을 이식한다고 해도 호전되지 않는다. 유전자 치료가 유일한 방법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다큐멘터리 영화 시소의 주인공 임재신씨가 이동우에게 막막 기증을 하려고 했지만 성사되지 않았다. 2004년 막막 색소변 성증 판정을 받고 시력을 잃어가게 되었으며 2009년 투병 사실을 뒤늦게 밝혔다. 라디오 DJ로 활동하다 대본을 읽을 수 없어 한동안 라디오를 쉬었지만 2010년 4월부로 복귀했다. 이후 이동우가 진행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한 재즈 가수 웅산이 재즈를 부르라고 권하면서 직접 재즈 보컬 트레이너까지 자처하면서 후원한 결과 재즈 가수로 변신했다. 틴틴5 시기에도 독특한 음색과 함께 가장 발라드적인 재능이 있다고 평가받았던 이동우다운 변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와중에도 철인 3종 경기에 출전하기도 하고 뮤지컬 무대에도 서는 등 인간 승리의 표본이라고 불릴 정도 이런 영향인지 프로레슬러 이왕표는 생전담도함 투병이 한참 심각했던 2013년 만일 자신이 죽으면 앙구를 이동우에게 기증해달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다. 다만 막막색 소변성증은 각막 기증을 받는 걸로는 회복이 되지 않고 현대의술로도 이식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리고 이왕표는 결정적으로 암환자라 기증 자체가 아예 불가능했던 상황 다만 서로 만나 마음을 확인했다고는 한다. 알려진 사연 중 그의 훌륭한 성품을 볼 수 있는 사연이 있는데 자신에게 앙구를 기증해줄 사람이 등장해서 찾으러 갔는데 그 사람은 근육병을 앓고 있는 40대 남성이었다. 하지만 이동우는 기증받지 않고 그냥 돌아왔고 기자들의 왜 받지 않았나라는 질문에 이미 받은 거나 마찬가지다라는 말과 함께 한 말이 매우 감동적이다. 둘의 이야기는 영화 시소에서 알 수 있다. 2014년 5월 5일 힐링캠프에 출연해 2010년부로 완전 실명 판정을 받게 됐음을 밝혔다. 더군다나 개털 알레르기마저 있어 맹인 안내견을 데리고 다니지 못하며 아내는 뇌종양 때문에 수술을 받아 후유증으로 한쪽 청력을 잃어버렸다고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딸이 얼마나 예쁘게 컸는지 단 5분만 얼굴을 보는 것이라고 말해 시청자들을 안타깝게 했다. 막막색소변성증은 우리나라에 4천명 이상의 사람들이 앓고 있는 병으로 희귀병이 아니라 진행성 난치병이라 부르는 것이 맞다고 합니다. 이동호 씨는 2013년 시각장 혜인님에도 불구하고 철인 3종 경기에 나가게 된 이유는 매니저의 한마디였습니다. 형 꼭 완주해야 합니까 라는 매니저의 말에 이동호 씨는 시도조차 못했던 게 너무 많았었다. 그 말 한마디에 철인 3종 경기에 출전했고 페이스메이커들의 도움을 받아 수영, 사이클, 마라톤 이 철인 3종 경기를 무사히 끝마쳤습니다. 철인 3종 경기를 마치고 매니저와 부둥켜 안고 우는 모습에 저도 같이 울었는데요. 막막색소변성증이란 희귀병으로 이제 5%의 시력만이 남았다. 사랑하는 아내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5살박이 딸 지우의 얼굴도 잘 확인 안되는 시력 특히 어린 딸에게는 혹 상처가 될까봐 잘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들키지 않으려 애쓴다. 혹 식탁에 부딪히거나 할 때면 짐짓 웃기려 그랬다는 듯 딸 앞에서 개그맨 행세를 하는 그 다시 돌아온 휴먼 다큐 사랑 4개 남은 퍼센트 편은 점점 시력을 잃어 이제 5%의 시력만이 남은 개그맨 이동호와 그 가족의 남다른 사랑을 전했다. 어찌 잃은 게 시력뿐일까? 한때는 잘 나가던 톱스타였던 그는 눈이 안 보이자 점점 자신도 사라져갔다 하고 말한다. 하지만 출혈 이후에 급급해하고 개편 시기를 두려워하는 생계형 연예인으로 6, 7년간으로 살아오면서도 그를 늘 일으켜 세운 건 가족이었다. 연예인의 아내로서 결혼했으나 달콤한 신혼도 잠시 장애인의 아내로서의 삶을 받아들여야 했던 아내 김은숙 씨 모든 걸 포기하고 헤어지려 했던 마음을 다잡아 준 것도 그녀였다. 두피관리사로 늦게까지 일하며 가정의 생계를 꾸리면서 늘 옆에서 묵묵히 바라봐주는 그녀가 있었기에 그는 점점 암흑처럼 어두워져 가는 세상으로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었을 것이다. 이제 겨우 다섯 살인 지우의 환한 웃음 그를 일으켜 세우고 살아가는 이유를 주는 것으로 그것만큼 큰 것은 없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한참 동안 보이지 않지만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못내 두려운 그지만 그렇게 두려운 시간을 지나고 나면 거기 있을 지우의 환한 웃음은 아마도 그에게는 어떤 희망이었을 것이다. 종양수술을 하면서 한쪽 청각을 잃은 아내는 그 두려운 내색 한 번 없이 오히려 그를 걱정한다. 어느 날 집에서 발견한 하모니카를 보고 정말 시력을 다 잃고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면 길거리라도 나가려는 남편의 마음을 발견하고는 몹시 화를 냈던 그녀 가족의 생계를 위해 하루를 보내지만 눈이 안 보이는 스트레스보다 돈을 못 버는 스트레스가 더 심할 것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그녀다. 그래서 다시 틴틴파이브로 모여 음반을 내고 화려하진 않아도 세상으로 걸어 나가는 그에게 가장 크게 박수를 쳐주는 이 역시 그녀다. 이제 그는 편의점에서 콜라 하나 찾는 것도 버겁고 딸 지우에게 동화책 읽어주는 것도 어렵다. 봄날 환하게 피어있는 아름다운 벚꽃도 지우에게 선물한 예쁜 드레스도 잘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다시 무대에 올라 노래를 부르는 그의 모습을 잘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저 거기 서 있기 때문에 뿌듯해하며 훌륭했다고 말하는 아내와 노래 끝나면 뛰어가 아빠 안아줄 거예요 하고 말하는 딸 지우가 바라보고 있고 그들이 지금 그의 모습을 두고두고 기억해줄 것을 알기 때문에 그는 앞으로도 계속 무대 위에 이동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제 평화방송 DJ로 또 뮤지컬 준비로 바쁜 그 그는 5%의 시력을 잃었지만 가족이 전하는 95%의 사랑을 얻었다.